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이벤트 프로시저인데 이벤트라는 건 사건이잖아요. 프로시저라는 건 처리 개념이고 데이터의 주요 이벤트 폼이나 컨트롤에서 데이터를 입력한다거나 수정, 삭제하거나 또는 한 레코드에서 다른 레코드로 포커스가 커서죠. 포커스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의 주요 이벤트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애프터 업데이트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업데이트된 후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나 레코드가 바뀐 데이터로 업데이트된 후에 업데이트 후 그러니까 애프터 업데이트고 비퍼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되기 전, 업데이트 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 그 다음에 온체인지 변화가 있을 때 입력난 내용이 바뀔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 온커런트 현재. 그래서 포커스가 이미의 레코드로 이동돼서 그 레코드가 현재 레코드가 되거나 현재 온커런트 또는 폼이 새로 고쳐지거나 다시 리콜이 될 때 발생하는 거고 온 딜리트 뭐예요? 딜리트가 삭제라는 뜻이 있으니까 레코드를 삭제할 때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마우스 주요 이벤트인데요. 마우스 같은 경우 온클릭 뭐예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래서 마우스 왼쪽 단체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 그 다음에 온 DBL이 뭐냐면 더블의 약자예요. D-O-U-B-L이 그래서 마우스 왼쪽 단체를 두 번 클릭할 때 더블 클릭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 그 다음에 온 마우스 다운 마우스를 누를 때 그러니까 마우스 단체를 갖다가 누를 때 발생하는 거고 온 마우스 업 그러면 마우스 단체를 갖다 위로 떼는 거죠 눌렀다 놓았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온 마우스 업이에요 창의 주요 이벤트 폼이나 보고서에서 열거나 닫을 때 또 크기를 조절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 온 오픈 뭐예요? 보고서를 열어서 인쇄하기 전에 발생하는 거고 온 클로즈 닫을 때 닫아서 화면에서 사라질 때 발생하는 이벤트 온 로드 로드는 뭐예요? 적재잖아요 그래서 폼을 열어서 레코드들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게 온 로드 온 리사이즈 리사이즈 그러면 사이즈를 다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갖다가 조절할 때 변경할 때 발생하는 거고 온 업로드 로드의 반대 개념 그래서 폼이나 보고서를 갖다가 업로드 하기 전에 발생하는 거 마지막으로 포커스의 주요 이벤트인데요 폼이나 컨트롤이 포커스를 잃어버린다 로스트 그 다음에 얻는다 겟이에요 겟 그 다음에 폼이나 보고서가 활성화 액티베이트 그 다음에 비활성화 디액티베이드 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로스트 포커스 그래서 이벤트 속성은 온 로스트 포커스인데 포커스를 잃어버렸을 때 포커스를 갖다가 잃을 때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갓 겟 그래서 얻을 때 포커스를 얻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온 액티베이트 활성화 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거고 반대 개념 디액티베이트 활성화가 취소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 다음에 엔터 엔터를 눌렀을 때 온 엔터 컨트롤이 처음 포커스를 가질 때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시트 빠져나가는 거죠 컨트롤이 포커스를 갖다 잃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개체 어플리케이션이 응용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액세스 응용 프로그램을 참조하는 개체 그래서 메소드 METHOD 메소드는 방법이란 뜻이 있는데 메소드나 속성 설정을 갖다가 액세스 응용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두 커맨드라는 게 있어요 두 실행하라 CMD 명령을 이런 뜻이죠 두 커맨드 개체 및 관련 메소드에 액세스하라 라는 거고 네임이라는 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액세스의 개체 이름을 표시하는 문자를 갖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비접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폼이나 보고서 등을 보이거나 숨기기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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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야 띠다? 컴퓨터에서는 실행이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정한 액세스나 사용자 정의 함수 또는 서브 프로세지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버렸을 때 넣어두시면 돼요 두 커맨드 개체 액세스 매크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액세스 개체로 창을 닫는다거나 폼을 열기 그 다음에 컨트롤의 값을 갖다가 설정하는 이런 액세스 매크로 함수를 갖다 실행한다 실행 2 실행하라 cmd 명령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서 비절베이직에서 액세스 매크로 함수를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액세스 개체고 첫번째는 이제 오픈 리포트 단어 의미 그렇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요 리포트는 보고서 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오픈 열때 그래서 보고서를 갖다가 디자인 보기 또는 미리 보기로 열거나 인쇄할 때 매크로 함수를 수행한다라는 거고 오픈 폼 폼을 열어라 폼을 열어서 매크로 함수를 갖다 수행하는 거고 run sql sql을 실행하라 해당 sqm을 갖다 실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run command 명령어를 실행하라 xs에서 제공하는 기본 명령어를 실행한다라는 거죠 run 매크로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실행하라 그래서 특정 매크로를 실행하는 매크로 함수를 수행하는 거고 output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 개체를 엑셀이라든가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close 닫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액세스 창을 닫을 때 매크로 함수를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qit quit 종료 액세스를 종료할 때 그 다음에 리커리 커리를 다시 하는 거죠 rd가 들어가면 다시 라는 뜻이 되니까 지정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개체 데이터를 수정한 후 그 결과를 갖다 반영할 때 리커리라고 하는 거예요